꼭 알아두자. 꼭 알아두자. 그래서 보는 순간 그래프랑 변곡 접선을 전개로 잡아줍니다. 만약에 그 원점이 여기 있어.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360도 이렇게 돌 거 아니야. 그치? 이렇게 기억해. 잊으면 안 돼. 루트 엠 분의 시그마. 루트 엠 분의 시그마. 루트 엠 분의 시그마. 루트 엠 분의 시그마. 루트 엠 분의 시그마